여기가 미래의 투자 가치성이 높은 곳입니다 2.4 A도 3천평 나 여기 있을래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저번 랭니 땅땅땅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땅땅땅이거든요 여기는 메이플리치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리치 메이플리치 하면 물 좋고 산 좋고 그죠? 아마 케네디언 드림을 생각하시면 이런 전원생활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메이플리치 중에서 Thorneil이라고요 Urban Re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Urban이 뭐예요? 이게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도시 그래서 Reserve는 예약돼 있다 그래서 여기를 도시 개발로 지정된 곳입니다 메이플리치에서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나면 여기부터 풀겠다 라는 곳이거든요 제 고객께서 한 14년 전에 이 땅을 사면서 온 수리를 싹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잔디나 외부 관리뿐만 아니라 내부도 수리하시고 잘 가꾸시면서 사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 다 크시고 해서 한 14년 만에 이 집을 아주 시원섭섭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시면서 즐기고 또는 렌트를 주고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LBNB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크릭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뭐 결혼식이라던가 돌잔치라던가 백일잔치 아주 그냥 넉넉히 그냥 파티를 열어도 충분할 그런 공간과 또 조용하고 카메라에 이 새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방 위에 3개 화장실 2개 밑에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해서 총 방 5개 화장실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가치는 이 땅이 있겠죠 대략 2.4 에이커 되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약 3,000평 되는데요 앞부분에 집이 위치해 있고 양지바르게 남양으로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저 뒤에 보이는 산딸기 덩굴인데요 덩굴을 넘어서서까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고 다 펜스로 다 동서남북이 쳐져 있다는 거 집이나 땅 보러 오실 때 정확하게 아 여기까지구나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가실 것 같아요 아 이 햇빛 이거보세요 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에 진짜 별의빌 거 다 있더라고요 고사리 참나물 어 어디요 나이스 캐치 아닙니까 고사리도 있고 또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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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면 이 덩굴 산달기 덩굴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지나가야 이 경계선이 납니다 경계선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진념의 스티브 258스트리트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물 시스템이거든요 엄청 깊숙한 곳에서부터 펌프로 구욱 싹 쏘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5년 전에 제 고객께서 펌프를 교체했다고 했고요 저 뒤로 보이는 게 저기 아까 하우스인데요 엄청 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자기 집 가려면 그래서 한마디로 park in your property 팔 조심 팔 길을 잃을 수가 있는 여기에 진짜 강아지 키우기엔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포스트가 보이시죠 여기 아래로 철조망이 또 보입니다 위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쪽 북쪽으로 입구에 있는 집까지 펼쳐져 있는 들판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플 리치 안에 포니 보기에 또 올반리저브 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